1번 지문 옆에 S라고 써있네요. 아 1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S급 지문이에요. 2번과 3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 등급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10년 동안 한 번 정도 나온 거구나. 별로 안 나온 거구나 솔직히.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무엇이 확인됩니까? 어차피 정답은 S등급에서 나오는구나. 나오는 놈이 또 나오고 고놈이 정답이구나. 결국은 남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규제에 밖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규제에서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그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집이 사실은 기출문제를 담은 거기 때문에 교재마다 차별화가 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어차피 공개된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기출문제집에 그래도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을 말하려면 지문별로 접근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문별, 문제별, 그리고 전범위 이렇게 세 개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문별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이런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3번 문제가 있는데 이 3번 문제가 중요 문제다. 필수 문제다. 물론 저도 이거 해요. 하지만 이거는 좀 뭐랄까 정보가 빈약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3번이 4개의 지문이 있는데 이게 겁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근데 이거 3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필수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4개 중에 하나만 그럴 뿐 3개는 전혀 안 중요하니까 중요하거나 필수가 아니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 단위로 접근을 하면요. 어떤 정보의 제공이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기준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문별로 중요도 내지 필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을 S등급을 부여하고요. 가장 낮은 것을 지역등급을 부여해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 1,000개 정도의 문제에 4지선다니까 4,000개 정도의 지문이 실려있을 거라고 그 4,000개 지문 전부에 한우 등급 매기듯이 S급부터 지역까지 S, A, B, C, G, I, S, O, M, U, C라는 9개의 등급을 부여를 합니다. S, A, B, C는요. 이제 유희훈 하면은 연관검색과 S, A, B, C로 뜰 만큼 여러분들한테는 효용성을 인정받은 어떤 그런 제 등급 체계인데요. S, A, B, C만 알면은 사실은 70% 이상 합격을 합니다. 거의 솔직히 말해서 S, A, B, C를 잘했으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70도 약간 좀 방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의 양은요. 전체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한 400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4개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요. 기와인은 기본적인 내용 혹은 인사처에 10개 년간 단 한 번이라도 출제된 거예요. 10개 년이라는 건 2015년 이후예요. 2015부터 2024까지 단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적어도 인사처의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인 등급을 부여해놨고요. 소는 소방에서 한 번이라도 나온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무급, 지역 이것은 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사처 수험생 분들은 S, A, B, C까지 하면은 거의 70% 이상 맞는다고 보시면 되고 기인까지 하면은 이제 뭐 90%, 95% 이상 합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방수험생들은 여기 소까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선택에 따라 공부량을 굉장히 줄이고 싶으면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확률을 합격을 하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거의 합격을 하시고요. 소방인 하면 여기까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모든 지문에 있어서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그 등급 정보가 없으면은 굉장히 방황을 하시고 본인은 어떤 느낌적으로 중요한 지문을 스스로 파악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강사가 직접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하는 수험생과 모르고 하는 수험생은 공부의 어떤 그 효과에서 비교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린 OT에 첨부자료로 올라가 있을 866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866쪽입니다.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번 지문 옆에 S라고 써있네요. 아 1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S급 지문이에요. 2번과 3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인등급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10년 동안 한 한 번 정도 나온 거구나. 별로 안 나온 거구나 솔직히.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봐요. 4번은 C등급이네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번이 이 S등급, 4번이 이 C등급, 2, 3번이 인등급으로 되어있어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1번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무엇이 확인됩니까? 어차피 정답은 S등급에서 나오는구나. 나오는 놈이 또 나오고 고난이 정답이구나. 내가 설사 시험장에서 인등급을 몰랐어도 SSC까지 했으면 이미 두 지문을 알고 정답은 심지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것까지 못했어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동시에 또 뭘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진짜 시간이 없으면 여기 지금 사지선다형을 봤을 때 1, 2, 3, 4 중에 뭐를 공부할지 선택을 해야 될 때 1번과 4번은 반드시 해야 되고 2번과 3번은 내가 원래는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포기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마다 이걸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본인 상황에 맞게 공부의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고 도움이 굉장히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결국은 남들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재 밖에 없고 세상 그 어떤 교재에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교재에서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그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차입니다. 목차. OX 문제와요. 사지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OX 문제는 지문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목차의 문제라는 게 특정이 됩니다. 반면에요. 사지선단은 지문이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의 지문이 모두 한 단원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4개의 지문이 각각 다른 단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지문마다 어느 단원에서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인지를 아시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공부가 가능하십니다.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보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섞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페이지 575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가보시면 보조단의 중간 부분에 선지 분석의 요풀 링크라고 나올 겁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번 지문은 T26 제 기준으로 26번째 테마라는 겁니다. 테마 26번의 행정행위. VA가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성립과 효력과 관련된 문제구나. 2번 문제는 테마 32의 부강과 관련된 문제구나. 3번과 4번은 테마 53의 대상 적격과 관련된 문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제시문을 읽어볼까요?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제시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는 행정행위에 관한 문제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법 전체에 한 30%에 해당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넓은 범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넓은 범위에서 총체적으로 물어보겠다는 섞인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선지 분석행위 요풀 링크를 활용하시면 이게 어느 단원의 문제인지 우구심이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나는 기본 강의를 네 강의를 듣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테마 26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진출 문제지 제일 뒤에 한눈 목차라고 딱 한 잔의 목차가 있습니다. 저는 테마 1번부터 81번까지 총 81개의 테마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4년째 모두 동일한 테마를 쓰고 있고요.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눈 목차를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을 딱 오려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으시면 볼 때마다 이게 테마이시면 아 여기 테마 32? 아 여기 하면서 계속 테마를 보면서 지식이 체계화되고 정교화되면서 공부가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문 단위로 문제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한 문제가 여러 단어에 섞여있기 때문이죠. 지문 단위로 이렇게 목차를 제공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특징은 연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기본 강의를 기풀기로 진도별 기출 강의를 진출로 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모든 강의가 전부 요풀로 4, 5개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것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요기로 오기에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풀은 제 강의는 안 듣더라도 수험생이라면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을 생각하서라도 장치를 마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좀 전에 봤던 575 찍고 한번 다시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은 1번 지문이 테마 26번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동시에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풀 11번 이렇게 써있죠. 2번 지문은 테마 32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요풀 44번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문제의 1번 지문을 여기서 봤는데 이게 요약서에서 요풀이라는 어떤 요약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하다 싶으면은 테마 26에 11번에 가면 그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지겠죠? 그럼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이게 개념 부분, 도표 부분에서 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내용이구나 하면서 요약서에서의 위치를 즉각적으로 정교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마찬가지죠. 2번 지문은 테마 32번에 44번에 가면 요풀에 그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1번은 11번이 약간 연하게 되어있죠. 2번은 여기 44번이 약간 진하게 되어있죠. 이건 무슨 차이냐면요. 이 진하게 되어있는 44번 같은 경우는요. 요풀 테마 32번에 44번 문제로 가잖아요. 그럼 진짜 똑같은 그 지문이 있어요. 여기 22년도 9까지 7급 2번 지문이 그대로 있어요. 그게 또 완전히 그냥 동일한 지문이란 뜻이고 반면에 여기 11번이 약간 연하게 되어있죠. 이거는 뭐냐면요. 요풀 11번에 가보면은 이거랑 똑같은 22년도 9까지 7급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예를 들어 21년도 9까지 9급이라든지 23년도 9, 18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시행처의 문제지만 똑같은 내용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요풀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한 거기 때문에 진출해 있는 내용은 무조건 요풀에 다 있습니다. 어차피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풀의 어느 문제인지를 완전히 일치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의 다른 시행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표시해드려서요. 여러분들이 진출을 풀고 요풀로 가시기에 혹은 기풀기를 풀고 요풀로 가시기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풀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풀의 기풀기랑 요풀이 아까 말씀드렸죠. 1대1로 돼 있어요. 요풀 몇 번 문제가 기풀기 몇 번 문제라고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여기 2번이 요풀 44번이다. 그럼 요풀 44번에 가보면은 요풀 44번에 이게 기풀기 몇 번 문제인지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기풀기를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출 기풀기 요풀을 어떤 하나의 유니버스처럼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연계성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장치니까 상대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866조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응용해 보세요. 여러분 1번과 2번 지문은 테마 75번이고 3번과 4번은 테마 70에서 테마 75인데 각각 요풀 20번, 72번, 13번, 17번에 나온 거고요. 그 중에 2번 지문과 3번 지문은 요풀 72번과 13번에 아예 똑같은 지문이 있고요. 진하니까 1번과 4번은 20번과 17번의 요풀에 있으나 똑같은 지문은 아니고 그 지문의 다른 시행처 내용입니다. 연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시겠죠?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을 요풀에 매칭해가지고 시너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지문별로 등급을 매겨놓고 목차를 제거하고 모든 지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요풀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상대적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문제별로 접근하는 거. 이것은 뭐 그냥 기존의 시중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 1000개에 가까운 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려워가지고 꼭 풀어야 되는 문제만 빨리 풀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기본적으로는 다 풀었는데 필수 문제만 한번 한 해도 더 빠르게 돌려볼 수 있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를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178쪽으로 가보실래요? 거기에 좌측 상단에 문제번호 10번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필수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그 단원의 필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필수 문제는요 단원 단위로 뽑았어요. 왜냐하면은 한 단어에서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나오게 뽑았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필수 문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단어는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하나는 나오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난도 문제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답률 탑3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16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716쪽으로 가보시면요. 05번이라고 써있는 좌측 상단에 우측으로 가보면은 주황색으로 오답률 탑1 그리고 그 옆에 초록색으로 고난도 이렇게 써 놨을 겁니다. 일단 고난도는 뭐냐면요. 정답률이 50%조차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 시험에서 정답률이 50%도 안 되는 문제는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보통. 왜 그러냐면요. 찍어도 25%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찍어도 25% 맞는 유형의 시험에서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모르는 수험생이 아는 수험생보다 훨씬 많았던 그런 어려웠던 문제, 킬러 문제였다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 정답률이 50% 이하 문제는 별도의 표식을 해놨고요. 물론 지문별 정답률도 해놨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볼 수 있게 이 문제도 표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탑3는 뭐냐면요. 그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세 개를 표시해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문제는요. 20년도 지방직구급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난도와 탑3가 늘 이치하지는 않아요. 시험이 물리시험이었으면은 탑1이어도 50% 이하짜리 고난도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요. 어려운 시험이었으면은 하나의 시험에 탑3까지가 모두 고난도일 수도 있고요. 두 개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고난도 여부 및 탑3 여부를 모두 기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만 있거나 어떤 때는 이것만 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범입니다. 자, 이 문제집은 분명히 진도별 기출문제집입니다. 근데 문제 중에는요. 어느 진도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개의 지문이 전부 행정법 전범위에서 나와요. 그런 문제는 많은 경우에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행정입법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어느 단원이 측정이 안 돼요. 그냥 모든 단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어느 단원에서 나온 것 같이 제시문이 깔렸지만 정작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단원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도별 기출문제집에 어느 진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그중에서 제일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문에 해당하는 진도에 넣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책이 좀 3권으로 되었죠. 그래서 1권과 2권은 말 그대로 진도를 나눌 수 있는 문제고요. 3권은 진도를 나눌 수 없는 전범위 문제입니다. 100문제가 조금 안 됩니다. 한 80문제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3권에 별도로 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범위 문제는 3권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12개년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이제 다루는 어떤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도 진도별로 배열된 여기 수록된 문제를 다시 시행천별로 재구성하면요. 12개년 997 그리고 지구 7 문제집이 됩니다. 이 문제들을 진도별로 재배열한 게 이제 지금 문제집인 것이죠. 그래가지고요. 이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다시 원형의 형태 이 시행천별 형태로 다시 재구성해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재에 북인북으로 5개년치가 실려있고요. 근데 이 12개년치를 다 책에 제공하려면 인쇄 매수가 늘어나가지고 책 가격이 너무 올라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불가능하고요. 일단은 5개년을 제공을 해드리고 전체 12개년은 카페에 PDF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12개년을 카페에서 다운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12개년치 799 문제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 옆에 진도별 기출문제지 몇 페이지에 그에 대한 해설인지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도별 기출문제집을 시행처별 전범위 문제집으로도 쓸 수 있게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풀면서 해설은 매칭된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제가 그냥 12개년을 공기출에서 다운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달라요. 공기출은 문제가 변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개정되기 전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원형 그대로. 그래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은 그에 맞게 저희가 검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겠고 그리고 해설도 여기에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어떤 장점을 이걸 통해서 누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교제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